쭉 들어가. 이거 어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칼이 없어도 젓가락으로도 이게. 찢어져요. 찢어지네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행이네. 어머, 이 결 좀 봐. 아래 소스를 좀 찍어서 같이 이렇게. 미사님이 친구시나. 우와, 먹을 줄 아시네요. 녹아요. 이 기름이요. 혀에 닿으면서 혀 위에서 스르르르륵 녹으면서. 그러면서 쫄깃하면서 부드러운 이게. 육질의 예술이고 소스가 진짜 예술이에요. 어떻게 이래. 저는 빵을 넣어서 약간 동파유 햄버거 만들게요. 그러게요. 동파유 햄버거. 어때요? 엄마맛 이영봉 씨. 엄마, 엄마예요.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예요.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한 맛이 난다고요? 네. 나는 햄버거보다 이거 더 맛있어요. 제 취향에 적겨요. 와, 이게 또 빵에다 싸먹으니까 또 다른데요? 소흥주도 한번 드셔보세요. 소흥주랑 같이. 여기 어울릴까요? 컴백. 컴백. 원샷. 원샷. 손 아니겠죠? 오, 얘랑 먹으니까 또 괜찮다. 맛있죠? 오, 이 향이. 이 고기 안에 있는 이 향이 지금 소흥주잖아요. 그 향이 있으니까 더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네. 네.